아무도 시작 이것도 마찬가지 이것도 마찬가지인데 제가 iMessage를 채찌피티한테 물어봤어요 채찌피티에게 iMessage를 만약에 네 글자에 한자말로 하면 어떻게 표현하면 좋을까? 이랬어요 그랬더니 채찌피티가 정말 똑똑한 게 비공정감 이렇게 공격하지 아니하고 감정을 전달한다 이렇게 비공정감 채팅창에 한번 써보시죠 iMessage를 사자성어로 비공정감 재밌죠? 채찌피티 똑똑해요 그래서 이렇게 이렇게 자 여기 보이실까요? 젊은 부장교사가 나이 많은 내게 감정이 섞인 표정으로 말할 때 내가 할 수 있는 비폭력 대화 표현 소개 좀 이렇게 채찌피티에게 제가 부탁을 했거든요 화면 보이시죠? 오케이? 네 그랬더니 비폭력 대화를 했을 때 우선 관찰 감정 제가 관찰하기로는 당신이 어떤 주제 부장님이 저에게 어떤 주제를 말씀하실 때 목소리가 높아지는 것 같아요 그럴 때 저는 조금 불안하고 긴장이 됩니다 저는 서로 존중을 했으면 좋겠어요 앞으로는 좀 더 차분하게 이야기해 주실 수 있을까요? 여기 지금 채찌피티가 이렇게 비폭력 대화로 하는 방법 여기 나와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시면 되냐 이거 우리 연습 필요해요 우리 그동안 너무 거칠게 살았는 거야 이제라도 iMessage가 서양에서는 50년 이상 된 소통법으로 자리를 잡았지만 우리가 연습이 안 돼 있으니까 결과를 물어봐 그때그때 비폭력 대화라면 어떻게 되겠니? 그럼 여기 나오잖아요? 그럼 연습해 연습하셔가지고 가서 말씀 나누든지 아니면 카톡을 보내든지 저렇게 하시면 앞으로 서로 좋을 것 같습니다